배 먹고 있어요. 배에 신장 케어하는 거랑 키드니캡스, 그 다음에 칼슘, 그 다음에 하나는 오메가3 먹고 있어요. 배에 뿌려주면 잘 먹어요. 오이에 뿌려주면 안 먹어요. 색깔이 좀 시커면대. 그래도 먹어야 돼. 뭐고, 희한하게 먹네. 응. 기다려. 산소를 들고 먹고 있는 것 같아. 응. 아이고, 착해라. 자기 안 넘어지려고. 기다려. 엄마가 이제 안 온다. 잘 먹으니까, 그치? 잘 먹고 내일 아침에 동해 똥노. 응. 응. 칼슘이라서 좀 해조류라서 색깔이 칙칙해. 응. 응. 아이고, 잘 먹네. 너무 잘 먹네. 우리 강아지. 잠깐만. 아이고, 잘먹네. 이거 배니까 잘 먹지. 네, 잘 먹네. 일찍 잘 먹습니다. 마주에 가면 뒤에,